억울하다! 억울해! 이 정도면 얘네가 죄인이다 천천히 가시게 천천히 거 죄패는 조용히 하시오 아... 아... 팽하... 팽하... 내리시오 도착했어 아니! 아이고... 이 염둥 서라네 고생이 많소 이거 밧줄 누가 붓겠냐 하... 펭수는 근데 왜 유배당한 거예요? 아니 밥 먹고 한도 초과된 사장님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답니다 무전 침식하고 도망갔습니다 에? 아... 근데 저 땐 우리가 뭔지야 우리가 더 고생이오 그러니까 이 추운데 근데 원래 말투가 그러시오? 조용히 좀 하시오 다 들리오 이 공간 이 공간 이 냄새 이 습도 이 온도 왠지 모르게 있을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리고 피통하고 후회스럽고 헉 어쩌면 나 전생에 왕족이었을지도 아니 왕족의 넷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없어서 슬픈거지 뭐야 뭐가 없어 그거 그거가 뭔데? 너한테 없는 거 뭐라고? 펭수 펭수 밥 먹어야 아이고 배고팠겠다 아이고 아이고 잘 먹겠소 한번 맛 좀 한번 봐봐요 으잇 어? 이거 뭐야? 밥 다 됐어요? 얘 때문에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맛있다고 식초밥 향수 초밥 같은 거 먹고 싶을까봐 왜 살면서 식초밥은 처음 들어봤어 아니 식초밥이 건강에 좋대가지고 만든 건데 그럼 드셔보시오 건강에 좋은 거 같이 나눠먹 저는 남이 먹던 거 싫어요 짠 맛있게 드세요 야 이거 어이가 갖추라는구만 어떡해 아불이 유배 왔다지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게 어딨어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도 먹어야 하지 유배도 먹어야 하지 아 다 먹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마실 것 좀 드시오 목이 마릅니다 어? 이야 이거 한약 아니오? 잘 마시겠소 이 몸에도 좋은걸 마신다 마신다 아 깨목 아 깨목 네 이놈들 감히 사약을 흠숯으로 콜라에요 아 그래 왠지 시원하더라 제로는 제로 이거 좀 좀 있으시는데 이거? 여기 공기가 나랑 맞아 어 뭐야 저 재팽 잡아라 도망간다 재팽 잡아라 주리를 무리를 틀어라 뭘 도망간 산책 나왔다고 어디 이 재팽이 도망가려고 잠깐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기 산책 온 것이요 주리를 틀어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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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들어와 아이 잠깐만 잠깐 깜깜 제가 한 번 더 아이 좀 들어봐 아 답답해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소 무엇이요? 내가 만약 그대들을 웃긴다면 한 번 용서해 주시오 그럼 해보시오 좋소 여러분은 무엇이요? 내시오 그럼 내시가 보는 거울은 무엇일까요 내시경 틀어라 하하하 하하하 내시는 무슨 어떻게 내시가 자신이 내시가 틀어라 아아아아 하하 틀어라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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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를 더 이렇게 바짝하고 이렇게 틀어야지 불이 한 두 번 틀어봐? 이게 물 틀어 튼 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사타구니를... 그럼 이렇게 틀어놔! 더 세게 틀어놔! 너무 세게 너무 세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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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얍섭해 도망가! 야 이거 진짜 나 제목이 빼요! 제목이 빼요! 오호호호호호 우와 빨리 자리 가서 앉으시오 안 돼! 안 해! 펭수 어디 가요? 집에 간다고 유배진은 게임에서 이겨야 나갈 수 있어요 누구랑 게임하면 됩니까? 펭수가 정해요 인물식이 강샘이 일로와 아... 아... 이게... 너흰 그냥 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부터 내 꿈은 너희 둘이야 은식이야 펭이야 내가 펭수가 짠판에 들어온 거네 내 유배지에 어서 와 어디 해봐 파이팅 파이팅 첫 번째 게임은 딱지치기입니다 단 한 번을 쓰러뜨리겠소 맞아! 잡아 잡아! 자 내 차례요 기altung 내 신리 인물 애플워치를 에펄워치를 아mniej 어색 이건... 로우 아 진짜 이겨누 네가! 간다! 두 번째 대결은 만보기입니다 나는 목 뒤 어쩔 수가 없어요 둥둥이 쪽이 좀 이쁘기 때문에 여기가 엉덩이가 맞아? 자, 준비됐죠? 네! 아니, 반칙이죠! 반칙이지, 아까 온다기 한 번만 더 가! 나도 이러고 자, 갈게요 움직이지 말기 음악 큐! 아싸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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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번 다 흔들어 흔들어 아싸 흔들어 흔들어 안 다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번 다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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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는 100! 오! 36! 펭수 유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건 반칙 아닙니까? 저는 혼자 있다고요 그래도 저짠 나 어쩔 수 없어 아, 얄미워 아, 큰 바다! 들여보내라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오 1등급 회학이요 그러면 조건 하나 들어주면 마지막 게임 기회 줄게요 그게 뭐야? 안녕하세요 펭수입니다 저는 지금 역사와 자연을 담은 정원 화기정원에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노레일을 통해 정원의 전경은 물론 정상의 화계선 전망대까지 20분만에 오를 수 있답니다 모두들 화기정원으로 오세요 야, 여기 뷰 좋네 우와, 대박이야 우와 높다, 야 저거 봐 부시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안 돼, 안 돼 안녕 아우, 정신없어 문제 내시오 유배 지휘를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 전망대는 강화도의 상징인 이 새를 형상화했는데요 이 새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어 광고 멘트에도 안 적혀있었어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 다행이다 이 새의 이름은 공황 바로 저어새입니다 저 저어새 잘 알아요 그쵸, 만난 적 있잖아요 형님 그렇다면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이 저어새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몇 호일까요? 업다운으로 딜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만 두시오 드릴게요 500 다운 300 다운 200 업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100번 중에 하나 사문이 없다 250 다운 그렇다면 이제 50번의 기회자 마지막 기회 50분의 1 나는 50분의 1의 기회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낙서러지용 다운 그것만 알려주시오 그래 5의 배수 200 230 다운이고요 이제 5초 안에 정답 말씀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5초 드릴게요 잠깐만, 15초 잠깐만, 알았어 다시 5초 준비 준비 네, 준비 다운이 아까 몇 시라 했어? 나 방금 몇 시라 저기요, 저 방금 몇 시라 했어요? 5 5 4 200 10 땡 제라잇 정답은 제 205-1호였습니다 날 억울아 제 억울함을 떨리덜리 알려주시오 안녕하시오 백성님 호떡 하나 드시고 가세요 저 돈이 없는데요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예 고맙소 이 은혜 잊지 않겠소 대룡시장에서 호떡을 드셔보세요 은혜는 갚았소 갑자기 홍보를 와아 이거 당연히 달아, 이거 우와 고맙소 고맙소 네, 추천 한 잔 어때요? 자, 이거 먹어봐요 어머냐 이거 좋은데? 뭐가 좋아, 지금 유배 중인데 어, 유배 좋아 그래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옆에, 옆에 오, 맛있어 야, 맛있다 이거 주기적으로 유배 좀 오자 괜찮은 거 같은데? 어 맛있다 연기해, 연기해 빨리 연기해 빨리 가자고 뺑소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어디서 가요? 집에 가요 한 바퀴만 더 돌자 집에 가, 집에 가 뒤로 돌아가자꾸라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가? 아까, 아까 또 가자 아, 은편 지갑뿌려? 응? 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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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께 무너져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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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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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